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부동산 중계법인입니다. 금일 소개 드릴 물건은 동래구 명륜동 소재 공시업고, 임대 수익율 좋은 6층 근린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714제곱미터, 연면적 2902제곱미터인 6층 근린상가 건물로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하철 동래역 도구 5분 거리로 버스 이동거리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 뛰어나고, 명륜 1번가와 메가마트 상권에 위치한 상가 밀집 지역이라 유동인구 항상 풍부합니다. 매매가 90억이고 보증금 4억 1000만원, 월 임차료 27005만원으로 임대 수익률 3.8%입니다. 동래구 중심 상권이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 보장된 전형적인 수익형 근린상가 건물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